아르띠움 만나러 축구 선수 중에 아르띠웅이 있다고? 진짜? 축구 선수 중에 아르띠웅이 있다고? 진짜? 아르띠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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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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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dunnl grew colder 미ller and I were close to the surface now soon we would climb up into the howling wind to find our way through whatever nightmares were waiting there 아직도 못하고는 거였어요. 이날까지는 끝까지 끝까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내가 자신의 courage, 그의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Artyom! 아님! 아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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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성님을 볼 수 있겠지? 아 2033에서는 X 엑스 열어 게임 소리가 너무 커요? 근데 이거는 게임 소리가 좀 커야지 긴장감이 극대화되는데 예 이 게임도 파밍 게임이라 아직 안됐어요 포부값은 따로 없어요 이 게임에 포부값 따로 없어 너무 작다고? 너무 작아? 잠깐만 한 칸만 올려보자 이게 핵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지하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돈이 총알이야 돈이 총알이야 그게 웃겨 네 정독가님 반갑니다 물론 총알이 아닌 돈도 있긴 있는데 총알으로 탄으로 돈을 매기기 때문에 이렇게 흐흑 하하 헛 하.. 쓰게 하.. 헛 헛 헉 헥 헥 콜라 뚜껑은 아니야 총알 낭비하면 안되 공료가 최대한 죽이게 총알 낚이고 난 총알을 최대한 낚입니다 공료 소리 작은데... 아까 소리 괜찮은데 왜 건드리라고 해가지고 공료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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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가 많이 좁지 2분 40초 2분 40초 빨리 가자 빨리 이것도 몇 번이나 다시 보니까 나 같은 줄 보여도 뭐가 튀어나와도 안 놀랄 거 같다 크로스웨어도 있어요 이게 조정할 수 있어요 스테이 컴 스테이 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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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어 나 왜 죽은거야 아무것도 안했는데 어 이거 없네 나 여기 앉아있어 야 빠이빠이빠이 왜 나 양옆으로 동료들인데 왜 나만 맞어 총알 없어 총알 뒷킬 없어 어우 정말 아니야 도망다녀야 돼 왜 일탄은 포부값이 없었지 아이씨 하지만 우리 집이었다 루틴이 있었다 루틴이 있었다 날과 날과 함께 봤다 하지만 마스트라이트는 포부값이 있었다 두려워가 도망갔다 저는 20살이었다 스무살이 된 아르띠웅 스무살이 된 아르띠웅 스무살이 된 아르띠웅 그런 게임에서 항상 나 스토커를 할 때 그랬거든 가다가 사람들 앉아서 기타 치고 있으면 기타 치는 거 듣고 그나마 제일 계승을 잘하는 게 메트로지 스토커에 아르띠웅 아르띠웅 아이씨 지지어 헌터가 들어갔다. 다른 스테이션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타 선엔딩 보려면 조건을 다 기억해놔야돼 외우고 해야되요 공략 보면서 지금 난 그 기억이 안나 다 기억해야 되요 라스트라이트는 좀 기억나긴 하는데 리 더크스 버전이 더 낫다기보다는 취향 차이지 리 더크스 버전이 좀 밝고 물리엔진이 좀 더 잘돼 있고 텍스처라든가 분위기 자체는 그냥 오리지널이 좀 더 낫고 알티움 근데 지금 파는거는 리덕스 밖에 안팔지 않나? 둘 다 팔아요? 미덕스만 팔지 않나? 스팀에서 둘 다 팔아요? 심하게 다치셨네 아이고 이 문은 성님이 오셨다 성님이 오신다 성님이 오신다 동네 흔한 형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르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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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세상은 무엇일까요? 엄청나요 제가 가장 듣는 것은 엑시비션과 터널을 흘러내고 정말 옷 불편해 보이는데 다리 어떻게 꼬는거지 스무살 선물이야 성인 기념 선물 자 이렇게 이렇게 방금처럼 색깔이 허옇게 잠깐 바뀌면은 엔딩에 영향을 준다는거에요 그게 선엔딩이던 목숨은 전부의 전기장에 전부의 전기장에 전부의 전기장에 미쳤나 우리에게는 전부의 전기장에 그릴이 있는 그릴이 있는 아우츠 여기에서 구경을 다같아 그럼 아르티움 기업이 없어요 이것만 주고 권총으로 뭐라고 옥상에서 나왔던거같은데, 막 이런데로 추냐! 이쪽! елей 너무 많아요! 와... 도둑대 맞네 나는 쉴 듯 없는데 괜찮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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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그저 죽음으로 죽었다고 난 죽을때 난 죽을때 영원히 있었나요? 그냥 종이로드 터널의 쓰레기 너가 못 볼 수 없으면, 그들은 다에 있는 거에요 무서워... 그들은 그들은 그들을 그들은 그들을 터널처럼 랩이 되었다고 그들은 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호모 노베이오 그들은 생명의 일을 하였구나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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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던 것이예요? 우리 죽을때 일어납니다 그가 일어날때는 말하셨으면 좋겠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 에이터가 연결될을 쪼핑돈 나에게 쪼핑돈에 나의 몸이 부서가 멈춰서 저의 위치들을 주문한 위치에 너로! 다행히 뚫리진 않았구만 그래도 리덕스가 그래픽은 훨씬 좋긴 좋다 색감은 좀 밝아져도 오리지널은 오리지널만의 그 그 느낌이 있어 어눌한 느낌 어눌한 느낌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저걸 왜 이렇게 혼자 갈 생각을 하지 아무리 풀 무장이더라도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